오 야 너 한속봉 안 와나 보다. 오 잘했어 잘했어. 아 잘했어. 도룡이네 시원스레. 저 어려워요. 그거예요 그거? 아 이거 어떻게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어차피 뭐 이거 이상 없습니다. 시작. 시작. 알았대 형성 알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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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때린 거 아니야. 시작. 오 알어. 춤 같은데? 오케이. 옳지. 잘하네. 오케이 좋다. 똑같아요 형성하고 계십니까? 오케이 맞습니다. 하나 둘 셋. 어떡하지? 한 두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? 제기차기? 그리고 또 하나는? 트위스트? 디스코? 아니 내가 볼 때 막춤 아니면 막춤? 아닙니다. 뭐예요? 어떻게 시작했냐면 캄캄! 캄캄은 어떻게 맞춰? 좀 더 쉬워하지? 캄캄 같으면 박준기씨가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시나요? 이게 캄캄이지? 이게 캄캄이지? 갑자기 잘 몰랐어. 국진TV 승리!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마음을 맞춰봐! 자 그렇습니다.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오늘의 도전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정말 따님을 끔찍히 사랑하죠. 김응수씨와 은서양 소개합니다! 은서양! 우리 김응수씨는 평상시에는 우리 따님이신 은서양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? 네 아주 앉으면 뭐 얘기합니다. 아 그래요?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문제 들어갑니다. 은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아빠가 결사 반대한다면 은서는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이 남자친구를 아빠가 반대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은서양이 한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요. 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내가 남자친구를 싫어한다. 그렇죠. 그렇죠. 보기가 있어요. 보기 들어간다 보기. 1번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아빠 롤네 계속 만난다. 2번 아빠의 뜻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남자친구를 포기한다. 포기한다.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또 그럴 진짜요? 3번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한다. 아 안 먹는 거예요.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허락해 줄 때까지 무조건 먹는다. 무조건 먹는다. 아니요? 4번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. 그렇죠.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생이니까 용돈 좀 집에서 깔라쳐라. 그렇게까지 야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용돈을 아 그래. 5번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다. 아이 있을 수 없네. 누군가가 벌어다줘서 이렇게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혼자 는 절대 아니 아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게 돼.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아 내가 싫죠. 자 우리 이제 주니어들 한번 물어볼까요? 조혁군 정말 미인인데 아빠가 싫어해. 성격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게? 2번 해야죠. 2번 남자 여자친구를 포기한다. 오 포기하는 거예요. 세상에 여자 많으니까 오 오 그럼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오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나? 그럼 있었어요. 네 포기한다. 우리 리원 형한테 갈게요. 왜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? 모르겠는데요. 어 근데 너, 널 가야 소설하자. 모르겠는데요. 근데 너, 널 가야 소설하자. 은서는 생각이 없어요. 은서 언니는요. 은서 언니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투쟁을 할 것 같아요. 아 단식투쟁을 한다고. 아 단식투쟁을 한다고. 아니다. 진짜. 저는요. 5번이요. 5번이요.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. 믿으면 들어갈 거예요. 저는요.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엄마,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. 떡소리난다. 떡소리나네. 네. 엥란다. 괴물감기. 이尾스장은 그에게 3.5번을 다 해 당한 가정이야. önemli. 여러분, 예를 들어서